안녕하세요 rcf 입니다 저희 rc 라이프 그 다음에 스타비 여러가지 보겠는데요 그림하고 사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짜잔 짜잔 저 보시면 번데기, 번데기, 빤나나 여러분은 잭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긴 한데 진짜 진짜 튼튼해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잭 같습니다 XT-90 입니다 XT-150 입니다 XT-150 이 잭을 만약에 사신다면 rc 라이프나 스타비 아니면 우주샵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잭 잘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